일단 노래 들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인터뷰 나가볼게요. 네, 준비되셨죠? 갑니다. 감사합니다. 저거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네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19번 마동성님이 노래하는 마동성님이 부르고 있습니다. 백두산 뚜만강에서 배 타고 떠나라 한라산 제주에서 배 타고 간다 가다가 홀로섬에 닥칠 내리고 떠오르는 아침애를 맞이해보자 차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삶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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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마동성! 네 19번의 노래하던 마동성님이 불렀습니다. 잠시만요 이따는 마동성이에요 와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셨나 그러더니 정말 많이 하셨네요 아닙니다